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.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저는 B야? 근데 약간 모태 레드인 게 되게 특별한 기분일 것 같아. 난 태어나길 빨간 머리로 태어났어. 노래하기. 체력이 좋은가 보다. 나 정말 100% 체력 때문에 골랐어. 나도 체력 때문에. 역시 갓 스물은 달라. 사실 노래는 목 나갈 것 같아서.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뭔가. 다 얘야? 약간 외향적이던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어. 맞아요. 오케이. 게이지. 근데 비 오는 날에는 나는 뭔가 내 입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. 맞아 맞아. B. 저는 B요. 나도 B. 구내식당이 A잖아. 아니야. B야. 아니 이것도 바꿨지 마세요. 구내식당 생선거. 매주 밥을 먹으면 좀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. 그 영양가도 챙길 수 있어. 먹고 싶은 만큼. 맞아. 작사. 작사가 B인데. 그러니까. B가 3명입니다. B가 3명입니다. B가 3명입니다. B가 3명입니다. 작사. 잠깐만 이거 너무해. 하나 둘 셋. 왜냐하면 나 고구마 튀김 하려다가 이러면 나 혼자 될 것 같아서. 잠깐만요. 아니 빨리 해야 돼 이런 거. 하나 둘 셋. 매콤한 거 매콤해요. B였어요. A요. 매콤매콤. 하나 A. 매운 거는 사랑이죠 맞죠? 그럼 다들 절대 빙수 먹지 마. 요즘에 빙수 이런 것보다 나는 마라산고 이런 게 더 땡겨. 오 노. 맞아. 하나 둘 셋. 사막. 나도 사막. 난 꼭 사막에서 한 번 촬영해보고 싶은데. 사막 뭐 있을 것 같아. 나도. 예쁜 걸 생각해. 난 그 발이 어는 그 느낌이 싫어서. 언니 근데 사막 생각해봐. 모래바람이 눈, 코, 입으로 다 들어오고. 막 촬영 한 거 탈 때마다 머리 다 날아가. 그리고 사막 그런 데는 근처에 호텔도 많잖아. 아 잠시만요. 롤라백. 롤라백. 하나 둘 셋. 화이트 롤라백. 저 화이트 롤라백. 갔는데 없었어요. 저는 자주 맵니다. 하나 둘 셋. 사막 주스. 오렌지 주스? 오렌지 주스? 언니 진짜? 포도 주스가 제일 맛있어. 인정이야 인정 인정. 포도 주스. 하나 둘 셋. B요. 체리 B. 둘 다 싫어? 아니 체리 세 키 낮추면 다들 목소리 안 나올 거야? 나와. 노 랏니 마치 버거 공파. 세 키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달라달라 세 키 높여서 부르면 그거 성대결절 올 수도 있어요. 나도 성대결절 오는 것보다는 그냥. 목 잠기는 게 맞지? 어 진짜. 하나 둘 셋. 사랑한 걸 추구하고. 어? 우와 우리 이겼다. 절대 들었어 절대 못. 추리닝복 예쁘잖아. 언니들 쪽일 것 같아. 어. 되게 귀엽네. 귀엽네. 되게 크다. 우리가 여태까지 바른 과자 선물 중에 제일 큰 거 같지 않아? 제일 큰 거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저희의 취향 다들 잘 캐치하셨나요? 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 이번에 나오는 있지 버버리 그리고 마리클레르 화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있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